다시 한번 퍼펙트하게 신나게 한번 다시 해볼게요 모두 선한 일을 해낼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티모데우서 3장 17절 말씀 아멘 잘했어요 시작하게 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두 선한 일을 해낼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티모데우서 3장 17절 말씀 아멘 너무 잘했어요 자 오늘은 7월 둘째 주예요 벌써 시간이 참 빨리 오르죠 자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몇 월 며칠일지 아는 친구 오 똑똑해요 맞아요 이제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찬양으로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선생님이 또 새로운 찬양 여름 성경학교 주제곡 코람데오를 가지고 왔는데 자 제목이 코람데오예요 코람데오의 뜻이 뭘까 아는 친구 라틴어인데 코람데오 뜻 아는 친구 아는 친구 있으면 선생님이 이따 선물 줄 거야 빙고 자 우리 현희쌤 이따가 젤리 드릴게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 시간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거니까 마음 다해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자 새로운 찬양 선생님 따라서 음악에 맞춰서 한번 해보고 선생님이 동작 하나하나 설명해 줄게요 먼저 음악 주세요 씩씩하게 기다려서 걷는 거예요 씩씩하게 기다려서 걷는 거예요 씩씩하게 기다려서 걷는 거예요 모두 모여 두 손 들고 찬양해요 나를 구원하신 우리에게 기쁨 도시 하나님 앞에서 찬양해 잘 듣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 곧 건배 모두 routine 마저음은 공개 그리고 또 찍은 거예요 배에서 찬양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친구들 곧 우리 친구들 곧 우리 친구들 곧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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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모여 모두 모여는 좀전하고 똑같은데 이 손바닥을 첫번째에는 손등이 위로 올라갔다면 두번째에는 손바닥이 위로 올라가게 모두 모여 두 손 들고 찬양해요 똑같죠? 할만하죠? 네 그 다음에 너와 나를 할 때 너와 나를 구원하신 우리에게 기쁨 주신 너와 나를 할 때 양손을 머리로 해서 이렇게 모아주고 십자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 어 시간 없어요? 자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빨리 할게요 너와 나를 구원하신 우리에게 기쁨 주신 자 다시 한번 너와 나를 구원하신 우리에게 기쁨 주신 자 하나님 앞에서 또 한번 이렇게 흔들어주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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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동작이 하나 더 있어요 자 하나 둘 셋 짱 하나 둘 셋 짱 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찬양해 자 하나님 앞에서 찬양해 해 그 다음에 동작 하나 하나 둘 셋 짱 하나 둘 셋 짱 자 손을 들고 손을 들고 높이 뛰며 자 이 손을 위로 이렇게 펼쳐줄 때 다리도 이렇게 뻗어주는 거야 뛰면서 자 손만 해볼까? 손 손 해봐 하나 하나 둘 셋 자 발 하나 둘 셋 이거를 엇갈려서 하는 거야 손과 발이 엇갈리게 자 손을 들고 높이 뛰며 자 온몸으로 찬양해요 자 쉬운 거는 선생님이 그냥 갈게요 자 다윗처럼 다윗이 춤을 어떻게 추나 이렇게 자 다리를 따닥발로 하는 거야 따닥발 하나 둘 셋 해보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그리고 팔은 자 주먹을 살포시 쥐고 이렇게 엇갈리게 굴려줘 하나 둘 셋 넷 다윗처럼 춤을 추며 큰 소리로 찬양해 큰 소리로 찬양해 입가에다가 양손을 이렇게 모아서 펼쳐주세요 큰 소리로 찬양해요 코란데오 코란데오는 제자리에서 이렇게 뛰는 거야 코란데오 네 번만 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노래하며 연주하며 자 여기서 클라이막스야 자 연주하며 노래하며 자 이거 잘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 자 마이크 손잡으세요 오른손으로 마이크 잡고 노래하며 연주하며 자 그래요 우리 친구들 누가 그냥 서있는 친구도 있고 뻣뻣하게 이렇게 하는 친구들 있어요 그러면은 정말 창피한 거야 안 이뻐요 이왕 하는 거 멋지게 예쁘게 해보자고요 알겠죠? 자 다시 한번 자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오버한다는 느낌으로 시작 노래하며 연주하며 이게 가장 키포인트야 우리 친구들 이거 살려야 돼요 이따가 자 소리 높여 찬양해 자 소리 높여 찬양해 찬양해 반복이고 자 우리들은 코란데요 다이처럼 하는 거야 다이처럼 똑같은 동작 우리들은 코란데요 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해요 하나님 앞에서 자 여기에서 양팔을 펼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해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해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해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해요 자 끝 잘했어요 자 음악에 맞춰서 누가 누가 잘하나 안 돼요 안 돼요 너무 아쉽다 시간이 없어서 어 우리 친구들 그냥 이따 공과 시간을 조금 5분만 단축하고 하면 안 될까요? 안 돼요? 풀이하고 한 번 해야 돼요 부장님 네 그걸로 맞출게요 한 번 하고 제자리에서 씩씩하게 소리 조금만 켜주세요 소리 조금만 켜주세요 모두 모여 두 손 들고 찬양해요 나 하나를 구원하신 우리에게 기쁨 듯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해 손을 들고 높이 뛰면 오늘의 몸매로 찬양해요 오늘 밤처럼 춤을 추면 그 소리로 찬양하는 고 낭대요 오늘 하루가 켜주하며 소리− muita;; 흠 분명 찬양해요 우리 때는 gronlee greo 다 Assault 의 behaviors Just as ever 바로 다시 하나님 앞에서 모두 모여 두 손을 두고 찬양해요 너와 나를 구원 다시 우리에게 기쁜 주신 바람이 막 계속 찬양해 소름에 울고 빛리며 한 눈매로 찬양해요 아무처럼 춤을 추며 그 소리로 찬양하는 것 같아 우리 하나 연주하며 우리 둘이 너무 찬양해요 우리들은 오란데요 가만히 없애야 되나요 잘했어요 자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자리에 앉아서 부장님 인도에 따라서 예배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없어서 하지 말래요 자 우리가 예배는 찬양하면서 시작했어요 시작하는 중에 묵도가 하는 겁니다 아셨죠? 지금 예배인 줄 알고 지금 오면 안 돼요 자 우리 묵도 하시겠습니다 내 입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네 내 입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안에 두셨으니 요하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의 걸소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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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사절하겠습니다 내 주암에선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널 보호하시네 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교동문 18번 10편 98편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새 노래를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를 짓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보미 친구 나와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고 하나님 아버지 친구들이 아프지 않고 교회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말씀을 듣고 좋은 은혜 받게 해주세요 여름 성경학교에서도 다치지 않고 신나게 재밌게 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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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반가워요 우리 목사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눌게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에도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친구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뜻 이루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 교회 오고 싶어서 많이 기다렸죠? 아 그랬어요? 맞아요? 우리 목사님하고 선생님들 우리 친구들 보고 싶어서 많이 기다렸죠? 네 우리 목사님도 기다렸어요 우리 친구들 보니까 너무 반가운데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서로 서로 바라보면서 잘 왔어 친구야 우리 친구들 그거 알아요? 그거 알아요? 교회에서는요 모르는 친구들도 다 막 인사해도 돼요 우리 주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우리 주님이 불러주셨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우리 친구들 막 보면 그냥 막 반갑게 인사해도 돼요 자 오늘 또 함께 귀한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친구들 친구들이 교회에 오면 꼭 한 가지 이렇게 가지고 돌아가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헌금을 가지고 헌금 가지고 돌아가는 친구 누구야? 자 우리 친구들이 교회에 오면 꼭 이 한 가지는 꼭 가지고 가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 가방? 믿음 믿음 맞아요 자 목사님이 알려줄게요 자 쉿 쉿 자 목사님이 알려줄게요 우리 친구들이 한 가지 꼭 뭐를 가져가야 되냐면 우리 말씀도 맞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꼭 우리 친구들이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기억하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예배 오기 전에 막 그런 생각도 했을 거 아니야 아 더 자고 싶은데 막 엄마가 깨워서 오라고 보내시고 우리 친구들도 막 이렇게 지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많잖아요 근데 우리 이 예배 자리에 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 내가 너의 그 마음을 알고 있고 너를 너무 사랑하고 너의 삶을 내가 인도한다는 그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우리 친구들이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꼭 간직하고 기억하고 가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노멘 말고 우리 친구들 아멘 아멘 아 재밌었어요? 고마워요 네 우리 자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여름 성경학교 잠깐 영상 같이 보고 또 시작할게요 아 아멘 기쁨으로 예배하리 주님의 임재 их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네 내 눈 오직 추를 하길 내 눈이 나게 이렇게 내 발이 소리치며 박수치며 춤을 추면서 우리 친구들 이번 성경학교가 다가오고 있어요 성경학교 다 올거죠? 다 오기로 했어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자는 주제로 함께 우리 성경학교 할텐데 어제 그 목사님이 우리 선생님들하고 우리 성경학교 때 갈 사계절설매장 수영장에 답사를 갔다 왔는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또 가서 우리 함께 예배하고 또 즐거운 시간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꼭 모두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달달 말씀 한번 큰 목소리로 읽고 우리 말씀 함께 나눌텐데 자 준비됐나요? 네 우리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디모데우서 3장 17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친구들 홈쇼핑 혹시 보는 친구 있어요? 집에서? 아홈쇼핑 안 봐요? 아 그래요? 오늘 제자쇼핑이라는 데서 아주 귀한 상품을 소개하는데 자 우리 오늘 땡땡땡 쇼호스트님께서 역대급 좋은 상품을 가져와서 우리 친구들에게 소개해 줄 텐데 한번 우리 잘 뭔지 맞춰봐요 친구들 목사님이 한번 아 너무 똑똑한 친구는 잠시 가만히 있고 자 첫 번째 많은 나라의 언어로 번역된 거예요 아 오 자 두 번째 한 권이지만 여러 장르가 모여있는 책이에요 아 성경책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는 보물이 되는 책이죠 정답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바로 이 성경의 성경책 이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자 우리 친구들 한번 목사님 퀴즈 내볼게요 우리 그 봄 성경학교 때 우리 예배할 때 많이 강조했던 건데 자 이 성경 말씀의 핵심 주제가 뭘까 딱 보금인데 그 딱 한 인물로 하면 누굴까 이 성경책 딱 성경책은 누구에 대해 얘기하는 책일까 맞춰봐 한 인물 정답 소담이 정답 박수 자 이 성경책은 우리 친구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할 때 아 이 성경책 이렇게 두꺼운데 이 성경책이 뭘 말하고 있을까 생각할 때 우리 친구들 기억하면 돼요 아 이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책이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신지 말씀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자 이 성경의 주제 말씀 한 구절을 뽑으라면 우리 뭔지 기억나요 우리 친구들 힌트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몇 절일까 17절 아니고 16절 자 그럼 내가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해보겠다 하는 친구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힌트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 오케이 좋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알면 같이 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핵심 주제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래서 죄로 인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또한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그 은혜의 소식 그게 뭐죠? 복음 그 복음의 소식을 증거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성경 말씀을 우리 친구들 나 평소에 성경 많이 읽는다 이런 친구 있어요? 오 오 혹시 얼마나 읽어요? 아 할머니가 열심히 우리 친구들도 성경 말씀을 읽길 바라요 와 대단하다 근데 우리 친구들이 이 성경 말씀 읽으면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게 이 예수님이 여기서 이 성경의 말씀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를 우리 친구들이 고민하면 거기 안에서 말씀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한번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자 성경은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자 이 세상에서 그 책들이 아주 많잖아요 우리 친구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읽고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팔린 책이 뭘까?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어요? 지금 뉘앙스가 좋죠? 네 그래서 이 성경은 가장 많은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이 성경인데요 총 532개의 언어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리고 일부 언어 포함하면 280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어 세계 방밖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021년 기준으로 약 50억 부가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졌대요 세계 인구가 몇 명인지 아는 친구 있어요? 70억 예? 70억 오 와 많이 늘었다 그쵸? 목사님 어렸을 때는 막 60억 이랬는데 지금 많이 늘어서 70억 그 정도 가까이 되죠? 오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아 역시 이제 책도 많이 읽고 성경책도 많이 읽어요 네 알겠죠? 자 그래서 성경책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읽히고 있어요 자 이거 힌트 자 목사님이 문제 하나 낼게요 자 구약성 성경에는 구약성경하고 신약성경이 있잖아요 구약성경은 몇 권일까? 오 오 오 39 어떻게 알았어? 그럼 신약성경은 몇 권일까? 36권 오 27권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어 상구 27 상구 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구약성경은 39권 신약은 27권 모두 더하면 66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 이 성경에는요 이 성경을 기록한 인물들이 정말 많아요 막 어부도 있고 왕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일반 목자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겪은 여러 가지 장르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성경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우리 친구들 함께 읽었는데요 자 오늘 본문을 누가 혹시 기록한 말씀인지 알아요? 베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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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드로 아니야 아니야 예수님 아니야 바로 시작하는 사람 오늘 말씀은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어? 저기 선생님 말씀해 주셨어? 우리 선생님들은 모르는 게 없으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울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바울이 그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는데 되게 빨리 지나가네요 우리 친구들 한번 이거 읽어볼래요? 자 읽어봐요 다시 자 읽어봐요 잘 읽어야지 집중해서 잘 읽어야지 자 읽어봐요 뭐예요? 예 목사님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해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대요 자 우리 친구들 여기서 감동이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 한번 설명해 볼 수 있는 친구 있어요? 감동이 무슨 의미일까? 감동 막 드라마 보고 감동한 그런 감동일까? 사람의 감정? 근데 아니요 아니요 여기서 감동이라고 말씀하는 것의 본래 뜻은 무엇이냐면 호흡이라는 말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말씀이 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 성경 우리 친구들 성경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친구 있어요?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 오 있지? 하나님이 막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세임 주시는 경험을 해본 친구들 있어요? 네 아 성경 책을 안 읽는데 아 은혜를 경험했어요? 아 옛날에 그런 오 그러니까요 자 우리 친구들 이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무엇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 가장 확실한 증거가 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성경을 그냥 단순히 문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 말씀을 읽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단순히 문자로 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목사님은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오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을까 못 만났을까? 엄청 많이 만났어요 자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친구들 이렇게 교사로 섬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 성경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사랑을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도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교사로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귀하게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어서 우리 친구들이 사모함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요 오늘 우리 친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위로와 심과 세임 주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아 이제 우리 성경학교 지나고 하반기에는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성경 말씀을 읽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좋죠? 아니요 너무 좋죠? 아니요 그래서 우리 같이 열심히 성경 말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우리 삶에 우리는 참 부족하고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되는 일들도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야 될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고민하고 있는 기도하는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을 알려주시고 답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어린 나이 때부터 이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을 의지하며 살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까 안 될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을 꼭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고민과 염려가 있을 때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 성경의 말씀을 함께 읽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 인연부의 시간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가면서 하나님 만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노멘 말고 아멘 아멘 네 자 우리 친구들 그래서 자 자 지금부터 성경을 읽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네 지금 읽고 있는 친구들은 더 열심히 읽으시고 아직 읽지 않은 친구들은 지금부터 성경을 읽으시되 자 좀 어렵다 싶으면 마태복음부터 신양 말씀부터 읽으시고 그것도 어렵다 싶으시면 시편을 한번 읽어보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집에 성경책 없다 하는 친구 있어요? 집에 성경책이 제일 많구나 아 집에 성경책이 제일 많구나 아 우리 친구들 성경책이 없는 친구들이 있구나 네 그래요 우리 친구들 성경책도 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한번 좀 반해서 잘 챙겨주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에서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을 때 하나님 의지하고 싶을 때 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번 이 시간에 목사님을 따라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하기로 했죠? 기도할 땐 무릎을 꿇기로 했죠?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하나님 내 마음을 죽게 드립니다라는 겸손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하기로 했죠? 두 눈을 감죠 이 시간 내가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내가 친구들과 어떤 상황 바라보지 않고 이 시간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한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두 손을 모으고 우리의 마음을 죽게 드리며 이 시간에 우리 친구들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사랑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평생의 걸음 가운데 이 말씀 의지하여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기도하시고 친구들 혹시나 마음 가운데 한 주간 살아오면서 어려웠던 마음 힘들었던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 마음 쏟아 놓으시면서 하나님 내게 힘 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번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귀한 성경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 하나님의 호흡으로 이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여러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의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여러 어려움들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고 그 모든 것 주께 올려드리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친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어린 심령들이 말씀을 사랑하는 귀한 아이들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의지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친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덧립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평생의 삶을 말씀을 통하여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유년부 공동체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으로 일어서며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따라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기대함으로 말씀을 읽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늘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네 준비하신 예물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마음 다해 정성 다해 귀한 예물 드립니다 내가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께 기쁨이라 주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향기롭게 전해지고 주의 이름이 필요한 곳에 아름답게 전해지는 마음 다해 정성 다해 귀한 예물 드립니다 내가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께 기쁨이라 윤희연스님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씀으로 세워지는 나라는 주제로 함께 공부했는데요 우리 성경이 단순히 기록되어 있는 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유년부 아이들이 성경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길 기도합니다 곧 다가올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기대하는 마음을 품게 해주시고 또 많은 친구들이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되시겠습니다 봄은 아멘 아낌없이 이쁘게 햇으 remote ese 하느 대표 주기념문하고 1부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예령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건넝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